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규보증권에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은 이번 주 손에 지금 굵직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요. 지금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일단 중요한 지표들 또한 일정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큰 한주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부터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해죠. 전국인민대표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개막을 해서 내일 메인 행사인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약 5% 정도 있다는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주요 정책 등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중국이 중국 양해를 통해서 고향책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제시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11일까지 자유의 방패라는 일단 테스트를 걸고 연합훈련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북한은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자극을 해서 일정 부분 도발이 좀 나타날지 그 부분도 좀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이죠. 미국의 대선의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데요. 일단은 양측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일단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8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와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등 구칙한 상당히 구칙한 재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좀 변동성을 좀 주의하시면서 그동안 일단은 좀 목다 썼던 주구 수용주들의 순환매 장세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종목권들로 접근하고 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에 주목하면서 그동안 상승작에서 소외됐던 중세웅 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지난주 계속해서 반도체 HBR 관련주들, IT주들의 흐름들 상당히 괜찮았었고요. 저 PBR 관련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권들은 기존에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했었고 주가가 이번 주에 변동성이 일정 부분 노출된 가운데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순환매에서 좀 소외됐었던 중세웅 위주 중에서 최근에 수급과 실적이 같이 양쪽으로 좀 개선되는 정보를 찾아봤는데요.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핀테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코나입니다. 코나의 같은 경우는 약 1,500만 명 정도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결제 규모가 약 15존 이상 되는 국내 대표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올해 플랫폼 부분 매출의 성장이 일단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. 지금 현재 시총이 2,600억 정도인데 올해 기준 PR이 약 5배 정도니까요.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. 또한 지난 2월 15일 날 22만 주 정도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환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이제 그 실적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일단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주가 흐름을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들이 그동안 이어졌습니다. 전년도 11월 달 주가 흐름은 16,000원대 박스권 하단에서 17,000원대 고정도선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지난주 좀 주목하게 됐던 계기가 영위금 등에서 지난 수요일, 목요일 양이틀 거를 거쳐서 2만 주 정도 약 이틀에 거쳐서 약 4만 주 정도 가까이 영위금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좀 우려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거래 양도 일정 부분 증가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되는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코나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번 주 살펴볼 종목 코나이를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코나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. 핀테크 플랫폼 전문 기업이었습니다. 자, 올해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데다 지난주에 유의미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